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. 생긴 건 멀쩡한데 왜 그래. 자 5초 남았습니다. 자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칼국수? 칼국수? 아니 이게 뭐야. 라면 꼬불꼬불하다고. 왜 그래. 세 문제는 그냥.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성훈 씨. 대신 표현을 하셔야죠. 야 이거 잘할 거야. 어디 가세요? 아 잘하네. 아 잘하네. 어딘가 뭐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. 아 잘해. 다시? 아 잘해. 다시 한 번.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. 어 야. 어 야.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움 같아요. 이 코너가. 그렇지. 어 맞았어. 야 이거 진짜 알면 내가 인정. 잘한다. 알아요 아빠를. 어휴. 참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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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아서 안 돼요. 자 가보겠습니다. 먼저 알겠죠? 하나. 셋. 모델. 예. 모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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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저희 팀. 우리 팀. 믿음 리원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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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용 씨. 이정용 씨가. 이야. 잘할 거야.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요. 혼자서 어떻게 그래. 헐. 네. 이야 저래가지고. 아. 오. 잘한다. 어려운데 이거. 되게. 단둘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. 이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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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보다 낫다 설명이. 이야.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. 자. 어머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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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 대로 하세요. 믿음이 하던 대로.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사닉. 저러나. 아니. 그럼 알려드래요. 시어리드 같지 않고 오차님도 그렇고. 자. 하나 둘 셋. 강강술래. 강강술래. 예. 리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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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헌 아니 지금 두 분이 다 했잖아요. 아니 아니 저 이제 한 문제예요. 아 이제 안 묻혀 있어요? 뭐 좀 긴게 해. 관광 속에 가도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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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한 번 몇 번씩 치고 말이야. 하여튼 우리 갈 때 한 번 봐봐요. 어떻게 하는 거야. 내가 싹 다.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아 이준용 씨. 우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. 아 너무 쉽다. 너무 쉽다 이거는. 이야 잘한다. 아유. 아유. 어떻게 하는 거야. 정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. 네. 자.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쉬운 걸 오래 하면 안 되죠. 아유 잘한다. 아유 잘한다. 아유 잘한다. 아 또 왔다 왔다 왔다. 아 저 표정 보세요. 알았던 표정. 아이고. 아수와수와수. 하나 둘 셋. 풍선껑. 파이팅. 잘했어요. 자 종혁명 현수. 파이팅. 파이팅. 자 가겠습니다 종혁명. 문제는 우리 현수에요. 그렇지. 배치기. 됐어 됐어. 이상은 없습니다. 그럼요. 최고죠. 유빈이?